어! 미호야! 좀비가 나타났어! 어! 좀비! 어! 좀비! 너무 무서워! 좀비 너무 무서워! 좀비처럼 생겨가지고 뭐가 무섭대! 어쨌든 미호야 이 좀비를 피해서 우린 타워를 올라가야만 해 올라가자! 도망쳐! 이겸은! 어! 여기에 대사가 써있어! 2173년! 어느날! 어느날? 이거 스토리 점프 맵이야? 그런가봐! 이 좀비들을 피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 오! 어! 또 어느 미래에 좀비들이 점령한거지! 오!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쭉 올라가면! 결국! 생존자는! 이곳에 있는 사람뿐! 우리였어! 생존자는! 근데 우리 둘밖에 안살아남은거야? 와! 근데 2173년이면 우리 몇살이야? 우리 백! 170살 아니야? 180살? 우와! 나 장수하네? 그러게 장수하네 우리? 좋아요! 좋아용! 어후! 으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어! 다시 올라오면 돼! 이게! 너일거 같아! 응! 공 끝에도 뛰어야 돼! 완전 끝에서! 으음! 자! 장애물들이 앞을 막아서는데! 아! 좀비들이 바이러스가 넘치... 쓰읍! 내가 느끼면 그런데! 음... 이거 같아 왼쪽 뭐야 이번엔 내가 맞춰볼게 오른쪽에다 어! 오른쪽이야 잠깐만 오른쪽 그대로 맞혔어 우 pergunta 진짜 좋다 잠깐만 요기에 뭐라고 써있는데? 방심은 금물 이거 내가 볼 때는 가운데야 진짜야! 뭐야 진짜 가운데야 아니 꼭 저런 걸 써있으면은 휴크가 있더라고 어 이제 부수같아 있네 그럼 파워를 얼마나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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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피해복하고 와 여기 엄청 높다! 조심히 올라가야 돼! 엄청 높아! 약간 무서워! 높으니까! 그니까! 됐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지? 글쎄? 일단 올라가보자! 와 흔들흔들거려! 조심해! 좀비가 흔드는 거야! 좀비 다 있어! 나 좀비하고 있어! 좀비한테 물리면 우리도 좀비 되는 거 알지? 흡! 나 절대 떼지 않을 거야! 흡! 으아! 안돼! 오! 떨어질 뻔했어! 뭐! 떨어졌어? 오! 떨어질 뻔했어! 천천히 천천히 와! 아하하하하하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야! 그냥 죽어서 와 죽어서! 아 알았어 알았어! 음! 기다리고 있을게! 거의 다 왔어! 오! 문제가 있다! 이 타워의 이름은? 좀비 타워 수박 타워 요즘에 수박이 맛있긴 한데 수박 타워 아닐까? 근데 여기 색깔이 좀 수박 같긴 해! 음... 난 일로 가야지 오다가 본 빨간 공의 개수는? 빨간 공? 저기 있어? 저기 있다! 둘 넷 다섯 개! 다섯 개다! 아! 제작자의 나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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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는 14살이 아닐까? 오! 맞았다! 어! 이 블럭이 무슨 블럭일까요? 밟아보면 되지! 밟아보면 되지! 밟아보면 되지! 피가 닿는거네! 아 그렇네! 어어! 밟아보면... 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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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어떡해! 너 이것도 못 깨는거 보니까 너 좀비한테 물렸구나! 그래서... 그래서 아이퀴가 없어진거야! 분명히 해! 좀비들은 아이퀴가 없거든! 나 물렸어! 너한테 감염시키러 갈게! 절대 못올거 같기도 한데! 오우! 떨어질거 같은데? 됐다! 저기 와! 와 여기 또 미호가 못 깨일만한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회오리가 있다고? 회오리... 나 요즘 회오리 잘해! 오우! 그래! 그럼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하죠! 어! 미호야! 왔구나! 음! 회오리는 식은 죽 먹기야! 회오리가 진짜 잘하는거 맞아? 잘하잖아! 봐봐! 오우! 잘하는데? 회오리는 좀 연습했어! 오우! 뭐야! 난 또 괜히 걱정했네! 오늘은 둘 다 깨자고! 그래! 꼭 깨자! 우와! 후우! 우리 둘 다 생존할 수 있겠지? 어? 어떻게 가는거지? 어? 근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엄청... 빨갛네? 이거 깨면 안되는거 아니야? 우리... 무서운데 나? 하늘이랑 가까워지니까? 음... 아니야 아니야... 타 타! 왜 안와? 아... 내가 타서 너 밀... 밀까봐! 어... 밀까봐! 어... 오케이 오케이! 음... 다음거 탈게! 먼저 가있어! 금방 따라갈게! 구독!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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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스포포인트! 조심! 오! 둘 다 왔어! 예에이! 예에이! 뭐야!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은 겁나 긴! 그리고 어려운 길은 겁나 짧대! 우리 그럼 너가 쉬운 길로 가봐! 내가 어려운 길로 가서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내기하자! 응 알았어 나는... 쉬운 길로 갈게! 나 출발! 나 출발! 나 출발! 아 나 도착했어! 그... 어! 어 도착했네! 쉬운 길 한 번 와봐! 쉬운 길 한 번 와봐! 그럴까? 한 번 가볼까? 자 겁나 김! 가볼까요? 쉬운 길 한 번? 뭔데? 쉬운 길! 쉬운 길... 만약 저길로 갔다면 날 못 봤을 거야! 귀여운 길을 못 벌고 있 거야! 니은이은 쿠쿠! 치크... 뭐야 이거 엄청 쉽네!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이게? 빨판 오토 중 한 개의 길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이 네 개의 길 중 하나가 길인 거지! 음... 느낌! 느낌 있다! 오케이 난 파란색! 나 파란색 뭐냐 가본다! 응!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어어niejs어 밀킥 horn 우흞웞웟 하핳웞웞웟 나 이번에는 노란색... 노란색... 네 퍼스널 컬러가 노란색이니까... 아안안안안안안 아 그러면 느낌 왔다 좀비랑 어울리는 색깔은... 초록색이야... wechsel! 아 그래 맞아 초록색인거 같아 둘 다 가보자 확실하니까 흡! 가자! 오! 역시! 자 수많은 시력을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남아있었다 어? 있네? 또 있어? 또 있네 물타고 슈우우우 와 드디어 3스테이지인데 절반도착이라고? 어 이거 점점 사라져 블록이 사라지는 아니고 투명해져 오 잠깐만 아 여기는 뭐 쉽죠 과연 우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생존할 수 있지 우리는 살아남았을거야 어 여기 조심 빨라져 빠진다 빠진다 조심 그리고 여긴 옆에 보고 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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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해 개리또아! 빨리 가! 빨리 가! 으으으으으으읍 Charlie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아슬아슬oires 땅 오우 빨갛각 밟으면 죽으니까 조심 으으 이거 뭐야 ют 혹시 떨어졌니? 아 그래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먼저 가있어 자 마지막에는 4스테이지인데요 스테이지가 추가의 기정이라고 하네요 아 클리어다 거의 끝이야? 음 여기가 끝 좋아요 자 수많은 시력을 거치고 결국 군인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음 자 오케이 이거 받고 가서 길은 하나입니다 따라가세요 됐다 어 뭐야? 이거 뭐야? 벌수는 중? 벌수는 중? 뭐지? 이쪽으로 가면 돼 유비아이 저기서 벌수가 있고 이거 뭐야 이거 군인 있는 거 맞아? 오다가 본 유비아이 몇 명? 이거 9명이지 9명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9999명이야 이겨면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군인 아저씨한테 왔는데요 좀비들은 생각보다 착했습니다 저희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착한 아이들이었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구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뭐야 너 어떻게 입었어 저거 난 군인 좀비 뒤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어 없었어 오오오오ier 어쨌든 저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뿅 구독 뿅 좋아요 아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